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김다현님 1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월 6일날 토요일이죠? KBS 편스토랑 녹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. 이 녹화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정도 한다고 합니다. 다음입니다. 행사인데요. 1월 19일입니다. 영동곡감축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건데요. 여기 공연에 나오신다고 하니까요. 이거 참고 바라겠습니다. 오후 4시 30분쯤에 김다현님 오신다는 것 같아요. 이거 참고하시고요. 잘 행사 참여하셔서 맛있는 곡감도 드시고 김다현님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빛TV였는데요.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채널 제 채널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